자, 마지막 4페이지 갑니다. crab, 개인데 어떤 개냐면 음식을, 식량을, 먹이를 기르는 개야. 대체, that이 당연히 which로 바뀌어도 되고, growing으로 바뀌어도 되고, many of us take it for granted. take for granted가 당연히 여기다지. 그러니까 it이 감옥적어, that이 진목적어인 거 알겠지? 그러니까 many of us, 우리 중에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 뭐로? 오직 인간들만이 음식을 기를 수 있다고, 경작할 수 있다고.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최근에 밝혀진 딥시, 심해의 어떤 개종들이 챌린지 스탯 노션, 그 생각에, 그 개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도전한다. 어떤 종이냐면, call the yeti, yet이라고 불려지는, species가 단수일까 복수일까? 둘 다 됐는데, 뒤에 s가 있지만, 여긴 단수로 쓰인 거 알겠지? 어떻게 알아? 얘가 주어인데, 챌린지 다음에 s를 붙였고, 앞에 o가 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생각되어 있냐? which is나 that is가 생각되어 있지. 여기 나온 대로, 자, 그 다음에, yeti 개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 근데 얘들은 사로, 2000m의 사로, 그 바다, 심해의, 대양의, 그러니까 우리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갈 때 그런 바다가 아니라, 진짜 주위를 둘러봐도 망망대해. 이게 오시운지, 대해. 대해의 표면 아래, 2000m 산대. 2000m이니까 수면 아래 2000m 사는 거지. deep down on surfer rich thermal vents. 여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클래스 카드로 단어 암기 꼭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길 바란다. 그렇지?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자, surfer가 유황이고, summer이 이렇게 외우면 돼. thug, tg, erm이 열과 관련된 단어 어근이거든? 자, 그러니까 thummer, thummer, 여름에는 열이 나지. thummer, 열. 이거 이렇게 외우러. 그렇지? thummer, 여름에는 열이 나. thummer, 열. 이렇게 외워. 자, 깊이 아래. 어디에? 유황이 풍부한 그 열이 열배출구에서 사로. 그렇지? 열이 나는 곳에서 한다는 얘기야. that's for water. 물을 뿜어내는, 물을 토해내는, spwing. 그러니까 당연히 한 단어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ash이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선행사가 벤츠, 배출구, 배출구멍. 이거니까 ds가 안 붙은 거고. 물을 뿜어내는, 어떤 물이냐? as hot. as one급 as. 첫 번째 as에서 어떻게? 없지. 두 번째 as는 뭐뭣처럼 뭐뭣 만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야. 뭐만큼? 380도 만큼 뜨거운 물. 굳이 집어넣자면,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 거기 때문에. which is,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늘리지는 않겠지? 자, 하나 더. 여기 deep 대신에 deeply로 바뀌어도 마련되거든? 그러니까 deep도 깊은 깊이, 형용사, 부사 둘 다 쓰이는 거고. deeply라는 게 몹시, 매우. 이 부사가 첫 번째 뜻이지만. 깊숙이라는 뜻으로도 쓰여. deeply 자체가. 그러니까 ly 붙는 게. 여기 ly 붙어도 돼요? 여쭤봐. 근데 down이 들어가는 건 보통은 deep과 같이 짝을 이루는데. deeply가 들어가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 deeply가. 알 수 있구나. deeply는 무조건 몹시나 매우. 그러니까 몹시 매우. 그녀는 몹시 화가 나있다. 매우 화가 나있다. 이런 뜻으로만 쓰인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좀 그렇지. 내가 좀 이야기 어려운 거고. 3번에 long way into something. 뭐뭐 안으로 긴 길. 뭐 이거니까 깊이란 뜻이야. John kept sinking. John은 계속해서 가라앉았다. more deeply. 더 깊숙이. 깊숙이란 뜻이란 말이야. into the mud. 지능 안으로 더 깊숙이 가라앉았다. 빠져들었다. 이거니까. 디플리가 부사로 깊숙이란 뜻이 있구나. 알겠지.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해라. 나올 수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인데. 숭이나 모의고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4번. 그러한 가혹한 환경들에서 유황이 가득하고. 살 수 있겠냐. 유황이 가득한 열배출구. 여기서 산다니까. 뜨거운 곳에서. 뜨거운 곳에서. 그런 가혹한 환경들에서 그들은 살아남는다. 우리가 모함으로써. 박테리아를 기름으로써. 그로우가. farm 대신에 쓰인거지. under hairy clothes. 어디에다 기르냐면. 그들의 털이 많은 clothes. 집게발. 여기다가. 그런데 그것은 구성한다. 뭐를? 그들의 주요한 음식 원천을 구성한다. 위치 선행사가. 앞에 있는 박테리아. 이거야. 얘가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야. 복수래서. Constitute 다음에 s가 안 붙은거야. 여기있지. 그러니까 위치를 두 단어로 바꾸면. end da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뭐라고? end day 라고 바꿀 수 있겠지. 앞에 있는 박테리아. 복수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되냐?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은 구성한다. 뭐를? 이거를. 5번. there is no light. 빛이 없다. down there. 거기 아래는. 자. 그래서. photo가 빛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고. syn. syn이 합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건 광합성이야. photo synthesis. 광합성인데. 당연히. 빛이 없으니까. 광합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빛이 없으니까. 당연하게도. 광합성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박테리아는. 박테리아가 살려면 과학성이 있어야 되는데. 의존한다. 뭐에? 알려진 것에. 알려진 것에 의존한다. 여기 what이 무엇이 알려져 있는지. 이건 아니겠지. 알려진 것이니까. 더 띵 대시나 더 띵 위치로 바뀌겠지. 여기 나오겠지 이거. 나오냐 안 나오냐. 더 띵 대시나 더 띵 위치로 바뀔 수 있지. 단수. 왜? what 다음에 easy가 나오니까. what 뭐로 바뀐다고? 야 이거 마냥 친구들 지겨울 거야. 더 띵 대시나 더 띵 위치로 바뀔 수 있다. 됐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려진 것에 의존한다. 뭐로? chemo synthesis. CH가 chemical 할 때 거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화학 합성. 화학 합성이라고 알려진 것에 의존한다. be known as가 있고. to가 있고. by가 있고. for가 있지. 딴 걸로 바뀌면 안 된다. 그렇지. 노화성 형태는 칠하지 않았지 내가. 자. 그 산소를 사용하면서. 어디서 나온? 주위에. 인근에. 물에서 나온 산소를 이용하면서. 이용하는 게 두 가지야. 산소와 메탄. 또는 sulfide. 유학 황화물. from the fence. 그 어떤. 황화물이니까 유학 물질에서 나온 거겠지. 그 배출구에서 나온 메탄과 황화물을 이용해서. 요거야. 됐지. 다시 합니다. using. 사용하면서. 분사 구문인데. 이것도 굳이 바꾸자고 하면. end day us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근데 썩 좋은 거 아니야. 바꾸는 게. end day use. 그리고 그들은 사용한다. 뭐를? 산소와. 메탄과. 그리고 sulfide. 황화물을. 어디서? 벤트에서 나온. 배출구에서 나온. 어떤 액션이냐면. 어떤 산소냐면. 인근에. 주위에 있는 물에서 나온. Surrounded로 바뀌면 안 돼. 어쨌든 내가 노란색 칠한 거 아니면 바뀌는 거 아니다. The crabs. 그 개들은 종종 그들의 hairy clothes. 발을 갖다가 집게발을 갖다가 털이 많은. 털이 많은 집게발을 갖다가 그냥 흔드는 거야. 왜? 물어봐. near the vents. 그 배출구 근처에서 흔들어대. 그치? 배출구 근처에서 흔들어댑니다. near가 nearly. 또 nearby.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 Allowinged bacteria. 그 박테리아를 허용하면서. 뭐 하도록? 그 털에 있는 박테리아를 허용하면서 뭐 하도록? 퇴핵. 가지도록. 더 나은 접근성을. 뭐에 대한? 산소. 메탄. 그리고 sulfide. 황화물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더 잘 접근하도록 흔든다는 얘기야. 털 안에 있는 집게발에 있는 털이. 털이 아니라. 집게발에 있는 박테리아가 산소. 메탄. 황화물. 여기에 더 잘 접촉하도록. 대체 이렇게 흔들돼. Yellow가 사역지각 일반. 일반 동사이지. 일반 동사 다음에 AB. B. The bacteria under hair 까지가 A지. 목적어. 여기부터 B고 이제. B 자리에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그래서 To have인데. Allowing이랑 가장 비슷한 사역동사. 이거 많이 얘기했지? 그치? Let으로 바뀌면 당연히 have가 빠지겠지? 그치? 아 뭐랬냐? To가 빠지겠지? Let the bacteria under hair have better access. 이렇게. To가 빠지는거. 왜 Let이? 사역동사이니까. near도 바뀌는거. 여기 써져있냐? 중요한건 아닌데. Allowing이 바뀌는거. 안 써있구나. 굳이 중요한게 아닌데. Allowing. End, Day, Allow. 위에랑 똑같아. End, Day, Allow. 그리고 그것들은 허용한다. 허락한다. 박테리아가 가지도록. 가지는 것을. 이거고. 바뀌는게 또 있어. 이 access가 타동사일 때는 어디어디에 접속하다. 접근하다. 뭐 접근성을 가지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타동사야. 자 그런데 명사로 쓰이면 뒤에 명사가 바로 못 나와. To의 도움을 받는거야. 그래서 have access to가 어디어디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다. have access to를 갖다 한 단어로 그냥 access야. 그러니까 have better access to. 이걸 두 단어로 access better. 이렇게 바꾸면 돼. 알겠지? 왜? access가 동사일 때는 뭐라고? 타동사. 뭐뭐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다. 명사일 때는 뒤에 명사가 바로 못 나오기 때문에. To의 도움을 받는거다. 됐지? 자 그러니까 그 털에 있는 박테리아가 더 나은 접근성을 가지도록. 뭐해? 요거해. 됐지? 왜? 더 잘 자라기 위해서. 더 잘 자라도록. 자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게 멋진 방법이다. 뭐의 방법이냐면. farming. 경작하는 것에. 재배하는 것에. 박테리아를. in the deep. 심해에서. 깊은 바다에서. 더 플러스 용사가 뭐뭐한 것. 뭐뭐한 사람들 이거니까. 위치는 당연히 and it으로 바꿀 수 있겠지. 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기 때문에. 위치 뭐로 바꾼다고? and it. 자 그 다음에. despite relatively recent appearance.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연에도 불구하고. despite는 전치사지. 접속사가 아니라. though랑 바뀌지 않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 in spite of 대신에. despite 대신에.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써놓은 단어가 밑에 나올 거야. 왜 안 나오냐. notwithstanding이나. in spite of. in spite of가 위에 써 있나봐. 그래서 이거 눌렀는데 중복되서 그냥 뺐고. notwithstanding. only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다. appearance 대신에 emergence에 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거 ly가 빠지면. 상대적인 출연이 돼. 말이 안되지. 상대적으로 최근에 출연에도 불구하고. 현대 인간들의 지구상에서. 우리는 이끌어진다. 이끌린다. read가 일반 동사잖아. 그래서 read a. 당연히 뒤에는 b는. 투부정사가 나오지. 그래서 to believe야. 우리가 이끌려진다. 믿도록. 뭐라고. 우리가 지배한다고. 자연세계를. 자. 그리고 우리가 우월한 생명체라고. 더 우월한 생명체라고. 이건데. believe dame down은 death은 생략 가능한데. 여기 death은 생략하면 안되지. 왜. 여기 death을 빼버리면. 여기 death과 병률구조가 아니라. 그냥 we가 여기 위랑 병률구조구나. 우리가 이끌린다. 믿도록. 뭐라고. 이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더 우월한 생명체다. 이렇게 돼버려. 해석이 완전 바뀌어. death 빠지면 절대 안된다. 근데 또 변칙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건 좀 변칙적인거고. 9번에. 여기는. 그냥 걷다가 work지. 근데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는 좀 길게 써야 되잖아. take a work.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지. look at이 뭐뭐를 보다는데. a look at. 세 단어. 한 단어 늘어나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의 명사와 명사의 동사와 이렇게 되는 거야. 클로저는 당연히 형용사가 된 거야. 더 자세한. 더 가까운 보는 것은. 동명사처럼 해석할게. 봄은 좀 이상하니까. 더 가까운 보는 것은. 뭐를. 그 유기체를. 마이크로그니까 미생물. 미생물을 갖다가 더 가까이 보는 것은. 그렇지만. 박테리아 대신 쓰인 거야. 나타낸다. 보여준다. 뭐를. death 이하를. 즉. 식물들과 동물들이 적응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뭐에 적응했냐. 그들의 환경들에. 어댑트 나올 때마다 유의할 단어 있지. 어댑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far better. 훨씬 더 잘. 뭐보다. 우리가 해온 것보다. 왜 have가 to. 아. 뭐 이런 걸로 안 바뀌냐. 앞에 어댑트리가 되게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렇지. 우리가 적응해온 것보다. 식물과 동물들이 훨씬 더 잘 적응해왔다. 이거야. 그렇지. have가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된다. 자. 비교급 앞에 쓰일 수 있는 수식어들. 그 교재에 다 써있다. 써있는데. 파신거 한두 개 있어서 내가 집어넣었으니까. even. still. much. far. yet. 꼭 외워라. 그렇지. 다섯지. 다섯지. 자. 그리고 방법들로. 방식들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들로. 여기 대신 관계 부사일까. how 대신 쓰인 걸까. 아니지. 왜. 뒤에가 불안정이니까. 이거는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in 위치로 바뀌면 안 되고. 위치로 왜. 얘는 관계 대명사이 이기 때문에. 뒤에 불안정 구조하고. 자. 그게 사실이다. 뭐가. 우리가. 잘해왔다는 거. 사실이다. 왜. 우리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잘하긴 뭘 잘해. 그렇지. 자. so that. so that. so that. 이 붙어있을 때는. 첫 번째. 주어가 동사 하도록. 여기 있어. 주어가 동사 하도록. 주어가 동사 하도록 있고. 두 번째가 그래서가 있어. 붙어있을 때. 그렇지. 그래서로 쓰일 때는 대개 콤마가 찍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자. 그것이 더 적합하도록. 우리에게. 그런데.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를 이끈다. 뭐 하도록. 의문을 제기하도록. 또 질문하도록. 뭐를. 의. 주. 동을. 왜 우리가. 항상 바꿔야만 하는지. 우리의 환경을. 그렇지. 여기 왜 를 갖다가. 그 질문하도록. 왜 우리가. 의. 주. 동으로 해도 되고. 알지. 관계부사일 때. y를 갖다가 두 단어로. 더. reason. 세 단어로. 더. reason. why. 나. 네 단어로. 더. reason. for each. 알지. 바뀌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 read가 앞에. we are. red. 이렇게 된거고. 위에는. 이걸. 우리는. 이끈다. 질문하도록. 이거였고. study가 단수니까. reason함 s가 붙은거고. 대체. instead of adapting to it. 그것에 적응하는 것 대신에. the way가. 앞에는 원래는. in이 들어가도 돼. 근데 이거 하도 이렇게 쓰니까. 그냥 생략을 하는데. the way 주어동사는. 단어장에 넣어놓은대로.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주어가 동사하는 대로. 이렇게 쓰이지. 그러니까. 다른 성공적인 생명체들이. have 해온 대로. have 해온 것처럼. 우리도 적응하면 되지. 왜 환경을 바꾸냐. 그리고 파괴하냐. 요 얘기지. 요거. 요거 have도. 요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 어. 그래서 have 다음에. adapted. 앞에 나오진 않지만. 그게 생각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바뀌면. 어색하다. have adapted면. 적응해온 대로. 요거. 두가 되면. 두가 돼도 문법적으로 상관없어. 두가 되면 그냥. 어댑트 대신 쓰는 거야. 적응하는 대로. 적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have가 두로 바뀌어도. 전혀 틀리지는 않는다. 자. 11번. 확인해라. 확인해라. 12번. 아마도. 우리는 필요하다. 도저히가 1인분. 1회량. 이 정도의 의미거든. 약간이야. 소량이야. 소량의 겸손과. 어떤 그. 전환이 필요하다. in perspective.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점도 비슷한 나라다. 넣어놔어. standpoint. viewpoint. 찾으려면 없냐. viewpoint은 당연히 관점이 되고. 보는 거의 점이니까. standpoint. 이게 관점이 돼. 왜냐하면 stand 자체가 어떤 입장에 설 거야. 뭐 그런 말 쓰지. 그 입장. 입자가 설립자. 그에서 나온 거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입장이나 관점.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다음. 어디야. 아마도 우리는 단순하게. 단지. 주인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자. 여기 끝났습니다. 고생이다.